짜자하오 대마 중국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츄피도서 2집에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오비 더 하오펑뇨 츄피의 하오펑뇨 펑뇨는요 친구죠 하오펑뇨의 쇼의 쇼의 쇼 친구긴 친구인데 무슨 친구? 하오펑뇨 허는 뭐죠? 좋다죠 그래서 좋은 친구 또 되지만 하오펑뇨는요 친한 친구 반짝 친구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츄피의 하오펑뇨 하면 츄피의 친한 친구 즉 츄피의 단짝 친구입니다 아 오늘은 츄피의 단짝 친구가 책에서 나오나봐요 어 요 친구 같은데요? 얼굴은 왜 빨개질까요? 츄피의 단짝 친구는 누군지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츄피의 단짝 친구가 츄피의 단짝 친구가 오늘이죠 츄피는 허 뭐 뭐 와 누구와? 好朋友 좋은 친구보다는 친한 친구 단짝 친구와 자이 공외리 어디에서? 네 공원에서 월 동사입니다 그렇죠? 놀다 그래서 진티안 오늘 츄피, 츄피는요 허好朋友 친한 친구와 자이 공외리 월 공원에서 놀았어요 니나 이름인가봐요? 요 친구인가 봐요? 요 친구가 니나입니다 워만 라이 비싸이바 우리 라이 오다 비싸이는요 시합 경기란 뜻입니다 문장 끝에 바는요 권유 제한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 와서 시합을 하자 일까요? 여기서 라이는요 이루와 할 때 그 와가 아닙니다 이렇게 동사 앞에 써주면요 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앞에 라이를 씁니다 저의 대마중국어 영상 중에 라이의 여러가지 용법을 설명한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앞에 라이가 붙으면요 요 동작을 강조한다 그래서 요 라이는 실제로는 해석이 안되죠 그죠? 그래서 워만 라이 비싸이바 하면 우리 시합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은 아매 니 라이 쇼어바 뭘까요? 아매야 너가 와서 말해가 아니라 어 니 라이 쇼어바 너가 말해 그죠? 아 아 워라인 농바 워라인 농바 뭘까요? 내가 농 농은 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할게 요렇게 할게를 강조할 때 요렇게 동사 앞에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해석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죠? 그래서 니 라야 오만 라이 비싸이바 아 우리 시합하자 누가 말했어요? 네 제오비 쇼어 쇼피가 말했습니다 딱 두 문장이고요 어려운 문장 없었습니다 요 비싸이라는 단어 기억해주세요 삼성 사성입니다 읽어볼게요 비싸이 비싸이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오늘 카우피 네, 뭐 먹어요? 띠엔신 수피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띠엔신이. 간식이죠. 간식을 먹을 때, 더시호는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치 띠엔신, 더시호. 간식을 먹을 때, 니나 더 마마. 누구의 엄마? 니나의 엄마가 나 출러. 빙간. 빙간은 뭘까요? 과자, 비스켓을 빙간이라고 합니다. 삼성, 일성. 요거 일성으로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빙간, 빙간. 근데 빙간을 어떻게 했대요? 나, 추. 나는요, 들다죠. 손으로 들다. 들어서 추, 나오다. 이거는 꺼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나 출러 빙간이니까 비스켓을 꺼냈다. 그죠? 또 예를 들면 초티리, 나 출러 입안수. 초티는요, 서랍입니다. 서랍에서 나 출러 입안수. 책 한 권을 꺼내다. 그죠? 그래서 나 추, 꺼내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니나 더 마마. 니나의 엄마는 나 출러 빙간. 과자를 꺼냈어요. 야오 이퀄 빙간 마. 저 비. 너는요, 야오. 여기서 야오는 원하다. 이, 콰이지만요, 보통 어를 씁니다. 양사입니다. 뭐의 양사냐면, 빙간, 과자의 양사. 그러니까 한 조각을 뜻합니다. 이 콰이, 콰은요, 어떤 작은 덩어리, 조각의 양사입니다. 그래서 이 콰 빙간 하면, 비스킷 한 조각. 이 콰 로우 하면, 고기 한 덩어리. 이 콰 시토, 돌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덩어리,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야오, 이 콰 빙간 마. 저 비. 추피한테 물어보는 거네요. 과자 한 조각, 원하니? 즉, 과자 한 조각 주까? 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누가 물어봤어요? 니나 원. 니나가 물어봤어요. 과자 한 조각 주까? 그러니까 추피가 하야 라고 했어요. 하야 야 붙었네요. 그죠? 야, 아, 다 비슷한 거예요. 좀 더 귀엽게 말하기 위해서 끝에 어기 조사를 붙이면 돼요. 하야 좋아. 지완 지싱초. 워 더 뚜즈. 하우으오. 지 지싱초. 뭐죠? 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동사 어떤 거라고요? 네, 지입니다. 그래서 지 지싱초. 자전거를 타다. 지 완이니까, 동사대에 완이 붙으면, 이 동작을 완료. 지 완 지싱초니까, 자전거를 다 타고. 자연스럽게 계속하면, 그냥 자전거 다 타고 나니까, 워 더 뚜즈. 배죠. 나의 배가 어떻다? 으어. 으어는 배고프다예요. 근데 얼만큼 배고파요? 하우으어 해서 여기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네, 매우, 굉장히, 정말. 워 더 뚜즈. 하우으어. 내 배가 너무 고프다. 배가 엄청 고프네. 왜 배가 고프대요? 자전거를 다 타고 나니까요. 배가 엄청 고프네. 그래서 비스켓 한 조각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스켓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 니나 더 마마고요. 또 츄피에게 이 비스켓을 준 사람은 니나가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니나가 물어봤죠? 니나가 이렇게 한 조각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츄피는 과자 받아 먹으면서, 아, 자전거 타고 나니까 내 배가 너무 고프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죠? 여기서 또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요거 나추러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꺼내다. 그죠? 그리고 과자의 양사는 콸. 그리고 배는 뚜즈. 배가 고프다는 으어. 그죠? 요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츄 뎀신드시호 니나 더 마마 나추러 빙간? 니야 이 콸 빙간 마? 카우비? 니나 원. 아, 귀여워요. 그죠?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네요. 자, 먹고 있는데, 오늘 친구가 또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쥬우. 빌 루에 랄러. 오, 자오비 유니폼율러. 빌 루, 쇼우저쇼. 네. 부쥬우. 쥬우가요. 오래되다, 오래되다 라는 뜻이죠? 부쥬우. 이거는요, 잠시 후에, 얼마 후에 라는 뜻입니다. 얼마 후에, 빌 루에 랄러. 누구가 왔어요? 빌 루. 아, 이 아이가요, 필로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요, 빌 루, 예니까, 필로도 랄러 왔다.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부쥬우. 잠시 후에, 빌 루에 랄러. 필로도 왔어요. 그래서 필로가 뭐라고 했냐면, 오. 오는요, 감탈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오, 이거 있죠? 오. 자오비 유니폼율러. 츄피는 요, 있다. 그죠? 뉴, 펑유가 뭐죠? 네,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네. 츄피가 여자친구가 있네. 근데 여기서 러가 붙으면요,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츄피 여자친구 생겼네? 이렇게. 원래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생긴 거니까, 변화가 생긴 거니까, 끝에 러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 츄피 유니폼율러. 츄피 여자친구 생겼다. 그죠? 빌 루. 쇼오죠. 쇼오. 말하게 말하는데 어떤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네, 쇼오. 웃다. 웃으면서. 동사 뒤에 저거 붙으면, 이 동작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어, 웃으면서. 쇼오. 말했습니다. 오, 츄피 여자친구 생겼네. 이렇게 약간 놀리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뿌지오. 요거 단어. 그리고 끝에 러가 붙으면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동사 뒤에 쩌는 이 동작을 지속하면서, 그 다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요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동사 저쇼오 하면은, 이 동작을 뭐뭐한 채로, 이 앞에 있는 동작을 지속한 채로, 뒤에 있는 동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쿠저쇼오는 뭘까요? 쿠저쇼오. 네, 울면서. 말하다. 그죠? 칸저씨에. 칸저씨에. 뭘까요? 음, 보면서 시에 쓰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부지오. 비 루의 라이러. 오, 차오비 요 네 펑요러. 비 루 쇼오자 쇼. 자, 이번엔 아빠가 쉬고 있는데, 쇼피가 와서 뭐라고 뭐라고 쫑알쫑알 얘기를 하네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회자 도시호, 차오비 원 바바. 자, 뭐뭐 할 때, 도시호, 뭐 할 때? 회자 집에 갈 때, 차오비 원 바바. 누가 누구에게 물었어요? 쇼피가 아빠에게 물었다. 그래서 A 원 B 하면, A가 B에게 묻다입니다. 쇼피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쇼마 시 네 펑요야? 응, 쇼마. 무엇이 이다? 네 펑요. 여자친구. 뭐가 여자친구예요? 직역을 하면 이거지만,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랑 반대예요. 그죠? 우리는 네 펑요시 샤머? 이렇게 물어보지만, 중국어로는 쇼마 시 네 펑요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필로가, 어, 쇼피 여자친구 생겼다. 요 네 펑요러. 그러니까 쇼피는,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뭐지? 하고 궁금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쇼마 시 네 펑요야? 여자친구가 뭐예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IMF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음, 쇼마 시 네 펑요야? IMF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IMF가 뭔지 아세요? I am father, 인마. I am father. 너 I am father, 너도 몰라 인마? 내가 인마 네 엘브라고 인마. 아이고. 여자친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음, 쇼시. 니 시완타? 샹건타? 쇼펑요. 어, 쇼시. 하면은요. 바로, 앞에 이제 니 펑요가 생략이 된 거죠. 여자친구는 바로, 뭐뭐다. 뭐다? 니 시완타? 샹건타 쇼펑요. 너가 시완타. 그녀를 좋아해서, 샹 뭐하고 싶다? 걘타 그녀와, 그죠? 쇼펑요는 뭘까요? 친구가 쇼하다 입니다. 그래서 쇼펑요 하면은, 친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할래? 오면 쇼펑요 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샹건타 쇼펑요니까,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죠? 쇼시. 니 시완타? 샹건타 쇼펑요. 그러니까 너가 걔를 좋아해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라고 아빠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사기다는 뭘까요? 사기다는 단어? 네. 쇼왕입니다. 쇼왕. 그래서 우리 사기자 하려면, 오면 쇼왕 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쇼왕. 이것도 알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회자 도시호, 쇼비 원 바바. 샹무스 니 펑요아? 쇼시 니 시완타? 샹건타 쇼펑요. 궁금증이 해결됐나봐요. 이제 또 웃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들어볼게요. 응, 니나 시, 워드 니 펑요. 타 시, 워먼 반샹. 쇼왕 던 위생. 응, 은요, 응, 이런 뜻이죠. 네, 니나는 뭐다? 나의, 니 펑요. 저의, 여자친구예요. 아빠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여자친구랑, 너가 걔를 좋아해서, 걔랑 친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 맞아요. 니나는 제 여자친구예요. 타 시, 워먼 반샹. 쇼왕 던 위생. 자, 그녀는, 이다, 뭐이다, 쭈쭈쭈쭈, 뇨생. 뇨생은요, 여학생을 뜻합니다. 뇨생, 남학생은 뭐라고 할까요? 네, 난샹이라고 합니다. 난샹, 뇨생, 여학생. 여학생은 여학생인데, 무슨 여학생? 워먼 반샹, 우리 반에서. 이렇게 반은요, 뒤에 샹을 붙여줍니다. 우리 반에서, 주의, 하우 던 위생. 가장, 하우는, 여기서 어는 좋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제일 좋은 여학생이에요. 즉, 제일 훌륭한 여학생이라는 뜻이죠. 누가요? 니나, 니나는요, 우리 반에서 가장 훌륭한 여학생이에요. 주피가 니나를 정말 좋아하긴 하나봐요. 최고의 칭찬을 하네요. 자, 여기서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응, 니나 시 워 던 위 펑려. 탈 시 워먼 반샹, 쥐하오 던 위생. 오, 니나와. 뭐,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소꿉놀이 하는 것 같죠? 소꿉놀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도 요즘 우리 아이 때문에 소꿉놀이를 종종 하곤 한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첫날, 니나와 칠비 요 자이 쇠샤오 제 멘 러. 양가 렌 도 헌 칼신. 워먼 라이 워 구아 쬐샤오 칠비 쑤오. 응, 디알 태는 언젠 날? 네, 두 번째 날, 즉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니나와 주피는 요는요, 또입니다. 또 뭐했다? 자이 쇠샤오 학교에서입니다. 왜냐면 뒤에 동사가 있죠? 뭐요? 쬐 미엔 이라는 동작. 만났대요. 요 자이 쇠샤오 쬐 미엘러. 또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얘네 둘이 학교에서 또 만났다는 거죠. 양가 렌 도 헌 칼신. 둘 다 모두 헌 칼신. 즐거웠어요. 칼신은 즐겁다. 그쵸? 두 사람 모두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피가 얘기합니다. 어머나와 구아 쬐자 자, 요게 바로 소꿉놀이입니다. 읽어볼게요. 구아 쬐자 구아 쬐자 소꿉놀이를 하다 동사는요. 요 왈입니다. 그럼 여기서 라야는 뭘까요? 또 이렇게 걸어서 오다가 아니라 요 동작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 라야 왈 구아 쬐자 바 소꿉놀이를 하자 또 제안하는 거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오비 쇼어 네, 주피가 말했습니다. 우리 소꿉놀이 하자 엄마 라야 왈 구아 쬐자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요거 요 또 그쵸? 그리고 칼신이란 단어 그리고 구아 쬐자 소꿉놀이 동사 왈 구아 쬐자 하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第二天 니나和 칼 비 요 자이 수혜 쬐자우 뱅거 렌 도 헌 칼신 우먼 라야 왈 구아 쬐자 바 자, 요거는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쵸? 뭐라고 또 숙탁숙탁 얘기를 하네요. 정말 친한 친구 만나봐요. 단짝 친구 자, 읽어보겠습니다. 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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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켰어요. 뭐라고 시켰냐면 요거. 요게 뭐죠? 발또는요. 줄을 서다랍니다. 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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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중국 가면 좀 들으실 거예요. 줄 서요 줄 서 줄 서. 그죠? 발또. 줄을 서서 취 가래요. 어디요? 차우창은요. 운동장을 뜻합니다. 읽어볼게요. 일성 삼성입니다. 차우창. 차우창. 취 차우창. 어떻게? 발또. 줄을 서서 취 차우창. 운동장으로 가라고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A. 절 혹은 랑. B. C.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B에게 시 하라고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마마 절 바바 시완. 뭘까요? 엄마가 아빠에게 설거지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워 절 디디 다사우즈. 내가 남동생에게 다사우즈 하면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킨 거예요. 줄 서서 운동장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자자 량거 량거. 바이 하오뚜. 모두들 량거. 여기서는 두 사람입니다. 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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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이죠. 두 명 두 명씩. 바이 하오뚜. 바이 뚜이 가요. 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정확히 보면요, 이 뚜이가요, 줄이란 명사고요, 바이가요,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뚜이, 줄을 서다. 동사 뒤에 하어가 들어가면 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이하우뚜이 하면 줄을 잘 서다. 그러니까는, 다자 모두들 둘둘씩 바이하우뚜이, 줄을 서세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겠죠? 니나, 워챙쩌니드 쇼, 할마? 라고 접이 왕. 쭈피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니나야, 워챙쩌니드 쇼, 자, 쇼, 손이죠. 손을 치엔, 이란 단 알아주세요. 치엔은요,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엔쇼하면 손을 잡다. 근데 치엔쩌, 동사 뒤에 쩌가 들어가면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너의 손을 좀 잡고 있을게. 내가 너의 손 잡을게, 그죠? 워챙쩌니드 쇼, 할마? 내가 너의 손을 좀 잡을게, 알았지? 응, 접이 왕, 쭈피가 물었어요. 아, 이렇게 손, 내가 너 손 좀 잡을게. 워챙쩌니드 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귀엽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쬐, 랑, 이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뚜이, 바이뚜이는 이 앞서기 때문에 바이하우뚜이, 줄을 잘 서다 할 때는 바이하우뚜이라고 하면 되고요. 쬐쩌, 하면 손을 잡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럿샤도, 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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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쩌. 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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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쩌. 랄쩌, 랄쩌, 랄쩌. 아, 손은 정말 계속 잡고 있네요. 왜 또 입이 오가됐을까요? 뭔가 불만 사항이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루 요 샤오 타먼 량거 러 오, 차오비 요 니펑유 러 빌루,不要再 샤오러 차오비 쑤,可是 하지만 빌루는요 요 또 샤오 타먼 량거 그들 둘이죠 그들 둘은 누구냐면 츄피와 니나입니다 빌루가 또 그들 둘을 어떻게 돼요? 샤오는 뭐예요? 웃다죠 그래서 이렇게 샤오 뒤에 이렇게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대상을 약간 비웃다, 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可是 빌루 빌루가 요 또 샤오 타먼 량걸로 그 둘을 비웃었어요 하고 이렇게 비웃는 것보다 약간 놀리는 거죠 우리 빌루는 여자친구가 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츄피는 아직 어려요 아직 몰라요 샤머신이 방이야야 하고 물어봤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좋게 지냈는데 자꾸 빌루는 놀리는 거예요 빌루가 좀 약간 좀 더 성숙한 아인가봐요 그래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들을 또 놀렸어요 오, 우리도 왜 오 그러잖아요 오, 차오비 오늘 방유로 츄피 여자친구 생겼네 이렇게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츄피도 약간 감이 온 거죠 필루不要再笑了 필루야,不要 뭐뭐 하지 마라 자이는 더 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답 ча bear입니다 不要再 동산로 하면은요 더 이상 뭐뭐 하지 마라 그만 뭐뭐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不要再笑了 하면은 그만 웃어 자꾸 필루가 놀리면서 웃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만 좀 봐 그럴 때 이거 패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거 답해 알아주시면 되고요 셔 뒤에 대상이 오면 이 대상을 비웃다 놀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끝에 나오는 변화를 나타내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지만 필루가 놀려도 둘의 관계는 여전히 좋습니다 웃으면서 뭔가를 얘기했네요 뭔가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림을 우리 니나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수업이 시작됐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넣어도 변화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츄피는 게이 니나 니나에게 준비하다 준빼러 준비했다 무엇을요? 하나의 찡씨는요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찡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하고 그리고 씨는 좋아하다 놀라지만 되게 좋은 거 서프라이즈 우리 서프라이즈 선물 주면 되게 어머나 놀라지만 되게 웃고 있잖아요 그쵸? 찡씨가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준빼러 찡씨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여기서 게이는요 왜이로 보셔도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죠 츄피가 왜 니나 니나를 위해서 그쵸? 준빼러 이거 찡씨 서프라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서는 화 여기 사실 얼이 붙기도 하거든요 화 화는 그림 이란 명사고요 여기서 화는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화 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 화 하면은 그림을 그리다 나는 화 그렸어요 뭐요? 한 장의 화 그림을 그림의 양사보다 아 짱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한 장 이 장 화 이렇게 그래서 화 이 장 화 나는 그림 하나를 그렸어 송게니 송은요 무료의 개념이 있다고요 게이니 너에게 주는데 앞에 송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료입니다 그쵸? 그래서 송게이니 하면은 선물로 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아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츄피 나중에 꺼서 로맨틱한 남자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이 찡씨라는 단어 알아주시면 되고요 게이가 왜 이런데도 있다 그쵸? 그림의 양사는 쨍 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처음에 우리 츄피 얼굴 이렇게 빨개졌던 게 우리 니나가 뽀뽀를 해줬네요 그래서 부끄러웠나 봐요 그쵸?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나는요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어요? 카이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었다 여기서 땅지덧자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뒤에 동사가 오면은 땅지덧자 앞에 형용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역할 그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땅지덧자입니다 그래서 츄피는 카이신다 샤울러 기뻐하며 웃었어요 자오비 세세니 츄피아 고마워 니 화드 쯐피아오랴 너는 화 그린 정도가 어떻다? 쯐피아오랴 정말 예쁘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며 아 츄피아 정말 예쁘게 그렸다 그쵸? 그러면서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뽀라는 발음인데요 의성어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를 한자 이렇게 씁니다 니나는 자이처오비도 랜 츄피의 랜이 얼굴입니다 얼굴 위에 그러니까 츄피의 얼굴에 칠라이샤 모를 좀 했대요 치는요 뽀뽀하다 키스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칠라이샤 하면은 뽀뽀를 쫙 해줬어요 츄피의 얼굴에 얘네 너무 로만틱한 거 아닌가요? 되게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쵸? 귀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나 네나开心地笑了 츄피 谢谢你 너画得真漂亮 응? 니娜 在 츄피的脸上 칠了一下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전부 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今天 츄피和好朋友 在公园里玩 니娜 我们来比赛吧 츄피说 吃点心的时候 니娜的妈妈 拿出了饼干 你要一块饼干吗 츄피 니娜问 好呀 骑完追行车 我的肚子好饿哦 不久 皮卢也来了 哦 乔比有女朋友了 皮卢笑着说 回家的时候 츄피问爸爸 什么是女朋友呀 就是你喜欢她 想跟她做朋友 응 니娜是我的女朋友 她是我们班上 最好的女生 第二天 니娜和 츄피 又在学校见面了 两个人都很开心 我们来玩过家家吧 츄피说 老师叫学生们排队去操场 大家两个两个排好队 尼娜 我牵着你的手 好吗 츄피问 可是 皮卢又笑他们两个了 哦 乔比有女朋友了 皮卢 不要再笑了 乔比说 上课了 乔比给尼娜 准备了一个惊喜 我画了一张画 送给你 尼娜 开心地笑了 乔比 谢谢你 你画得真漂亮 嗯 尼娜 在乔比的脸上 亲了一下 네 이렇게 해서 저 위더 하우파웅 책 한 권 끝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책 한 권 끝낸 여러분들을 대화중고가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회화 영상에서 입 한번 풀어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